네 여야 정당들이 울산시장 후보로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 진짜 옥석가리게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그리고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전가를 취재하는 김영환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 주 이제 울산지역 일간지가 유명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내는 여론조사 결과가 가장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경상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트에 의뢰해서 울산시장 후보 적합도를 조사했습니다. 3선 울산시장을 지냈던 국민의힘 박맹우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송초로 현 울산시장이 5차 범위 내에서 박빙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7명이고 또 민주당이 2명이니까 경선 이후나 본선까지 이 적합도가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서울에 있는 유명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의뢰하면 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나온 당이 절대 유리한 국면에서 박빙으로 나온 것이 얘기거리가 되긴 되는데 전국에서 국민의힘에서 대구시장으로 누가 나올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고 그 다음에 울산과 제주가 관심사인데 자 국민의힘 내에서는 7명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7명의 후보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내에서는 1강 3중 3약구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강은 박맹우 3중은 서범수 정가빈 김두겸 3약은 이채익 박대동 허은욱입니다. 네 이제 민주당은 송철호 시장이 장윤호 시의원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 이변 없죠? 네 송 시장이 크게 앞서면서 경선이 아닌 단수 후보 방식으로 공천이 진행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4월 3일과 4일 울산시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여론조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여야 공천 일정을 한번 살펴보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후보자 접수 마감했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7명 모두 울산시장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김두겸 전 남구청장 박대동 전 국회의원 박맹우 전 울산시장 서범수 현 국회의원 이채익현 국회의원과 정가빈 전 국회의원 허은욱 전 행정부시장 등 7명입니다. 나온다고 한 사람은 다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천 일정은 어떻습니까? 8일부터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11일은 심사를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13일에 경선 후보자가 확정이 됩니다. 이제 13일이면 다음주 수요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컷오프를 몇 명 걸러내고 그러면 경선 후보는 몇 명이 될까 이게 궁금해요. 컷오프 배수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2에서 3배수를 감안할 경우에 경선 후보는 2명 내지 3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4명에서 5명의 후보들은 탈락하게 되는 것이죠. 21일과 21일에 경선이 진행이 되고 22일에는 최종 공천 후보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컷오프를 놓고 당내에서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세대교체 여론이 일면서 결국 중진들은 여론조사 잘 나왔어도 대거 탈락할 것이다. 이런 선이 나오고 있잖아요. 영선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또 영선의 이준석 당대표 등이 당내에서도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는 시점에서 다선 경험이 있는 중량급 인물들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인지도와 지지도 또 조직력 등이 있다 보니까 자칫 경선에 가지도 못하고 컷오프 될 경우에는 당내 분란이나 표 분산 등 원선에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서로 따눈 당상처럼 장담들을 하던데 결과 보기로 하고요. 민주당도 후보자 공부가 끝났고 예상대로 현재 2파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에 후보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울산에서는 현 울산시장인 송철호 시장과 장윤호 시의원 등 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울산 출신 인물 한두 명 정도가 거론이 됐지만 결국 성사되지는 않았고요. 다음 주쯤 면접을 실시하고 경선 또는 단수 후보 등의 방식이 20일쯤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 후보자 확정은 2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유일하게 민주당에서 나온 장윤호 시의원 출마 선언하고 등록도 마쳤는데 자 그러면 송 시장은 언제 등판합니까? 사실상 출마 이전은 계속 밝혀왔고요. 시장 후보자의 등록을 하면서 출마는 공식화가 됐습니다. 이제 언제 후보 등록을 하느냐가 관심사인데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고 이달 말쯤 경선이 끝나면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 시장은 선거법상 시장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본 후보 등록 기간인 5월 12일부터 13일 사이에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공천합니까? 지금 두 후보 간의 여론조사 격자는 게임이 안 되던데? 네 송철호 시장이 영남권 5개의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만큼 단수 공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단체장의 경우에 경선이 원칙인 만큼 경선으로 치러질 수도 있습니다. 경선으로 가닥이 잡히면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권리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가 반영이 됩니다. 네 네 네. 이제 송철호 시장은 현역 프리미엄을 아주 덕덕히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최근에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하면서 여러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거 하려면 사퇴하고 해라. 공격이 아주 거셉니다. 네 서범수 국회의원이 송 시장의 기자회견들을 두고 비전 발표로 위장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추정되는 꼼수 기자회견이라면서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도가 지나친 게 맞나요? 현역으로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네 송 시장이 3월 16일부터 3월 말까지 7번의 현장 브리핑을 했습니다. 서 의원은 송 시장이 작년에 1년간 8번의 현장 브리핑을 했는데 올해는 보름 만에 7번의 현장 브리핑 또 2건의 정책 브리핑을 했다면서 선거를 앞둔 공약 발표라고 저격을 했습니다. 송 시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최대한 한 것 같고 경쟁자는 또 할 수 있는 지적을 최대한 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게 선거법의 위반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서범수 의원은 송 시장의 브리핑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예로 들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의심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송 시장이 도칠산 현장에서 매립장일 때 생태숲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서 의원은 여기가 사유지고 또 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아무런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업이 실제 성사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것인데요. 두 번째로는 또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서 혁신도시 인근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언급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북토교통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는 혁신도시 부지 지정을 울산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서 브리핑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손관위의 고발을 검토하겠다? 검토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고발하면 되지? 네 서 의원은 송 시장이 비전 발표 내용들을 이번 선거에서 공약에 포함을 한다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또 공무원의 선거가 입에 해당된다면서 선관위의 고발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송 시장에게 시장직을 사퇴를 하고 선거운동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러지 말라 이런 경고인 것 같네요. 현역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도 생기는 것 같아요. 송 시장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송 시장과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둘이만 만난 건 아니고요. 당선인이 심하게 저격했던 부유식 해상풍력을 송 시장이 세정부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매달리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난 6일에 윤석열 당선인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 시장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세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말이죠.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비난했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면전에서 오히려 밀어달라고 했다?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하네요. 네 지난 2월에 당시 윤석열 후보가 울산에 와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엉터리 산업 정책이라고 강도롭게 비난을 했습니다. 또 공사 하청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즈니스 공동체, 이권 공동체라고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핵심 지지층 아니면 전원 사업에 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송 시장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국내외 민간 기업들의 6.1기가와트 규모의 발전 사업 허가를 취득을 했고 어민들과 상생협약을 맺는 등 여러 노력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정변 돌파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 정부 또 지방선거 이후에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어떻게 될지 참 오늘 궁금한 거 맞네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끝나기 전에 이번 주에 출마 선언을 한 인물들 짧게 정리하고 마치죠. 국민의힘에서는 홍유준 동구의회 의장이 동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병석 시의회 의장이 북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황보상중 전 동구지역 위원장이 동구청장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오세곤 울주군 지역 위원장은 울주군수 출마를 김형근 전 사회일자리 에너지정책특보가 남구청장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던 정창화 씨가 무소속으로 중구청장 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후보군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울산정가소식 김영환 기자와 얘기해 봤습니다. 김 기자 고맙습니다.